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 실현회의.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 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 원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 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 양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기구가 주최한 재해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재해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 카이스트가 만든 휴보였던 것입니다. 24개 팀이 결혼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내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재해 현장에 들여보낼 휴먼 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여보낸 게 미국 아이로봇사의 군사로봇 팩봇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를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두 개의 문 중 두 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 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홍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초청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홍은 당시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홍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팩봇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 보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 회로를 순식간에 죽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통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화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는 14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서는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의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납 용기 내부에 뱀형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핵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핵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뱀형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형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전력은 폐로 안에서 고장나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했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전가령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이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설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납 용기 내의 방사선 양은 530시버트에서 최고 650시버트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1,2,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 양 중 최대치였습니다. 한꺼번에 70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해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시버트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 양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 양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 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이 방사선이 무선 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 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재해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언해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까지 가세해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 보조 웨어러블 로봇 젬스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LG는 바리스타봇, 가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해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M&A와 한국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미 로봇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